김종인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보니까 문재인 대표 곧 사퇴할 거를 봅니다. 아주 강한 정권을 주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고 있네요. 김종인 오늘 영입이 됐죠. 더민주의 선대위원장으로 일단 영입이 됐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독위원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퇴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퇴할 것으로 생각하나 그러리라고 본다. 굉장히 전권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류가 친노 중심이었고 그동안 외부 인사의 영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실행될까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민주의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한 이유는 지금까지 탈당한 의원들을 포함해서 친노가 아닌 비노계파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진태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김종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새누리당 쪽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단독으로 모든 것을 전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위원장을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 끼어서 손을 맞잡으면서 단결을 다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진작에 저렇게 외부에서 명망가를 데려다가 전권을 딱 쥐어줬으면 분당까지는 안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어떤 생각이 닿아졌을까 싶은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4.29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의 스탠스를 보면 내가 적법하게 뽑힌 당대표인데 왜 당규에도 당한에도 없는 보선에서 졌다고 해서 물러나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했죠. 그러면서 호남과 계속 척을 졌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리 아주 비상 상황이라는 거죠. 계속 탈당이 이어지면서 호남 여론이 추락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죠. 비상한 상황. 결국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결정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경제학 박사의 전 경제수석의 더불어민주당 행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대 1위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김동인 박사님을 우리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때만 되면 이당 저당 다 털어다니면서 역대 정권에서 부귀 영화를 드렸는데 늦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개혁성이라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 더민주당에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 당신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행보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인 박사가 80년대 국보의, 전두환 국보의 출원발발부터 다양한 곳을 다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네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관됐다는 표현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가 중국의 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자기의 사상과 비전을 가지고 군주들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받아주면 거기서 봉직을 하고 안 되면 나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언뜻 받아요. 문제는 그럴 경우에 지금 아까 여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옛날에 좀 받아들이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간과 상황이 민주당, 더민주당의 생각을 바꿨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김종인 박사를 비판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잘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앞섭니다. 그건 왜 그렇죠? 굉장히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저기 더민주당의 어떤 구조도를, 기구도를 보면 우회 선대위원장이 있고 밑에 문 대표가 있는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돌아갈 것인가. 저는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돈 교수, 그러니까 재작년쯤이었죠. 재작년쯤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내놨었거든요. 자, 한번 그 당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수를 쳤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안간힘을 썼던 박근혜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을 우리 당의 선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행할 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결사 저지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퇴진투쟁을 불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절입니다. 자, 정청래 의원장의 얼굴이 까만 거 보니까 당시 단식할 때였는데 지금 이상돈 교수를 김종인 전 경제수고로 바뀌면 동일하게 적용될 만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좀 전혀 달라진 것 같네요. 그만큼 비상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영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상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은 2년 전에는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였고요. 이번에는 친록의 수장인 문재인 대표입니다. 딱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반응을 볼 때도 이상돈 교수나 김종인 교수 같은 경우는 2012년 새누리당의 몸을 담고 선대위 활동을 했고 비대위원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오는 데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영입한 사람이 박영선이냐 문재인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상돈 교수, 김종인 전 경제수석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실제 현장에 뛰었던 것과 아닌 것 그런 차이 정도입니까? 저는 우리 유 기자의견에 한 90% 이상 동의하면서도 나머지 10% 정도도 좀 다르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무게와 컨텐츠인데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무게가 이상돈 비대위원보다는 무게가 높은 게 사실이고 경험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하나는 역시 컨텐츠 아닌가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비대위원이라든가 국보위원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면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불구하고 이 양반은 하나의 어떤 방탄조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방탄조끼가 뭐냐 하면 역시 경제민주화를 평생을 두고 추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무성 대표가 선거다만 되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곳이 있다는 게 바로 자기를 알아주는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시 경제민주화라는 면에서 기자의견에 100% 동의를 하면서도 역시 무게와 컨텐츠 이것이 비난을 조금 뭐라 그럴까 약화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김종인 박사를 놓고 보자면 안철수 교수의 멘토를 했던 게 71살 때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을 때가 72세고 지금 올해 76세거든요 이제는 문재인 체제의 총선 승리 어쩌면 내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원로이자 원로 정책과 경륜을 가진 분이라고 보통 평가를 받을 만한 위치를 쭉 걸어오셨는데 70 이후에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생각이 아까 우리 대기자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김무성 대표도 항상 쫓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의 정치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 이분이 여기에 들어가시면서 그런데 저는 본인은 정직하게 했는가 왜냐하면 90년대에 동아은행 내문사건이 있었고요 그걸로 수강까지 됐었죠 사면복권을 받았고 그다음 또다시 정치자금으로 또 한 번 사법처리해 봐 또 사면복권 됐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들어가서 정직한 정치 이걸 운운하니까요 과연 그분의 말씀에 신뢰성이 있는가 약간 의문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새롭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전열을 갖춘 이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정은 차장 지지율 변화가 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만 해도 문재인과 김무성 대표 비슷하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가 전국과 또 호남 지역에서 모두 다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 이후에 8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호남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23% 또 안철수 대표는 22%로 근소하긴 하지만 문 대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전국 부분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16%로 안철수 대표의 13%를 넘어서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의 일단 탈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영입을 하면서 뚝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야권 지도자의 행보가 아무래도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있는 지지율의 변화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요 우리는 왜 인재영입을 영입하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나 386 운동권 출신들의 색질을 빼기 위한 젊은가 영입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여론조사의 변화 흐름 문재인 대표가 1위를 치솟는 것 관련해서 좀 위기의식 같은 게 감시됩니까?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서는 대놓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친박계나 중립 성량의 의원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총선입니다 총선은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총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차기 대선 차기 정권 연장을 위한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더민주가 여러 가지 인재영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언론의 조명을 받는 반면 김우성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러한 인재영입이라든가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 내에서는 위기감,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한 축인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은 과연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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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